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때론 지루할이 많지 매일매일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별 차이도 없는 비슷한 일상을 반복해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한 해 한 해 성장 발전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늘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는데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갈라 어느 누구는 성장하고 다른 누구는 정체하는 인생이 된 걸까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 전략가이자 미래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스콧 스타인버그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떨쳐내야 하는 두려움 첫 번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어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음에도 새로운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하면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으니 주춤거리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해봐야 못하냐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포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데도 같은 논리로 합리화하죠. 성공이 보장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불안감보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느끼는 안온함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앉아서 죽는 날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어서 말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 새 일을 시작하면 성공할지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일이고 돈만 낭비합니다. 스타인버그는 변해야 하는 것에 근거 없이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안전지대를 나와 변화에 적응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떨쳐야 하는 두려움 두 번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 친구와 등을 져야 하고 도박을 끊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박하는 친구들과 멀리해야 하죠. 지금까지 때로는 동지처럼 느꼈던 그 끈끈한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혼자 고립되면 어쩌나 하는 친구도 하나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익숙하고 말도 통하고 하는 짓도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절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간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감옥문을 나서는데 어이쿠 옛 동료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려가듯 포기한 듯 그 친구들을 따라 다시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죠.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될 것이 두려워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정체된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게 뻔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분명하게 행동을 취해서 예전관계를 끊어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자연스레 새롭게 만나는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행동을 취할 때 그럴 때 양쪽으로부터 모두 고립이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떨쳐내야 하는 두려움 세 번째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이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면 최상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매사 노심초사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마저 갖게 됩니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은 우리가 소심해서가 아니라 아주 당연하고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시작조차 못한다거나 진행과정 중에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면 그때부터는 찌질해지는 겁니다. 모든 요인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능력밖에 일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사람의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진인사 대천명의 뜻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능력밖에 일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떨쳐야 하는 두려움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종종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절된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일로 바라본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니와 실패를 거듭한다고 해서 또 마지막까지 실패자로 남아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패는 아주 흔한 일이어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대충대충 해서는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죠.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 졌다고 무조건 국민들이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졌더라도 경기 내용이 좋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모습에는 젖잘싸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면 다음에 성공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엔 성공했지만 다음에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패했다 절망하지 말고 젖잘싸 했는지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전략과 해법으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해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네 인생도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신우일신 나날이 새롭고 또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고립에 대한 두려움 동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